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KCT를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7월달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자 근데 보니까 7월달이면 거의 9천원대 가격이 9,9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9,900원대에 그리고선 그냥 죄장창 이렇게 이걸 내렸네요 그리고선 21선은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한 번씩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줍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게 어떤 게 나오냐면은 리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화폐개혁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언급이 될 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한 번씩 떠요 KCT가 그 중에 한 종목인데 올라갈 때는 상한가도 치고 급등도 합니다 급등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때가 끝이었어요 지난 7월달에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줄 수 있으려면은 항상 정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봐요 오를 때마다 항상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 고점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그 다음 고점 올랐다가 이렇게 고점을 갱신을 하는데 이번에는 고점 갱신을 못했어요 더 갈지 안 갈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못 가고 빠지잖아요 빠지면 아 이거 정고점 못 넘고 빠지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시세가 끝났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왜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살 수도 있는데 샀다가 저점을 깨면 즉 가격대로 보면 9천원이에요 9천원을 깨면 아 이거 안 가는구나 그리고 빨리 다른 정보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그나마 7천원대에서 6천원대 후반 이 부근을 일단은 버티고는 있어요 버티고는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은 사실 추세가 완전히 빠지는 거고 이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고서 기다리면은 61선이 이제 내려와요 자 이거 봐봐요 이때도 이제 빵 쳤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있는 거 쌍봉 이게 나오면 별로 이때부터는 매도예요 이때부터는 쭉 떨어지던 애가 어디서 돌렸어요 61선을 다 끄집어 내려놓고선 61선이 안착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올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대세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 61선을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주면은 중심선 부근까지 일단 올라오면은 9천원 부근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요렇게 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여기서 이렇게 오르기는 힘들어요 못 올라요 61선까지 다 끄집어 내려놓고 애가 버티면 올라온다 요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요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KCT에 올라가는 패턴은 제가 말씀드린 요 패턴이 가장 그동안에 KCT 세력이 만들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간파를 하고 딱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안 가고 세력이 빠져나갔어 없어 그래서 얘가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새 그러면은 이제 240일선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선이 이게 5천원이거든요 5천원이 지난번에 이제 저점 잡고선 반등시켰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도 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7천원에서 안 깨지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9천원 부분까지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선이고 자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만약에 이 조정을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60일선 돌파 시에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는 게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 저점을 깨고 이게 하락한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비중을 줄여야 돼요 아니면 이제 더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라인 지금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다 예 왜냐하면 전저점의 라인을 그나마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주느냐 이 라인을 깨느냐 깨면은 이제 더 떨어지는 거고 반등을 주면은 반등이 또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한참 이제 지지를 보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지를 해주느냐 그래서 지지를 보이면 홀딩 하다가 반등 시에 비중 축소 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떨어지면은 빨리 비중을 축소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등을 살짝 살짝 줄 적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비중을 좀 줄여서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KCT는 그렇게 기준을 딱 정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를 최근에 이제 막 급등을 하니까 이걸 매수하셨다고 그랬는데 10만원 넘게 사셨어요 10만 2천원 3천원 부근에서 하셨는데 물론 에코프로는 좋은 종목입니다 상한가도 치고 막 급등을 했어요 쭉 올라가다가 자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도 있고 에코프로 삼형제들이 좋죠 좋은데 사실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산 가격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렇게 봉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차라리 9만원에서 9만원에서 샀으면은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물론 이 사이에서 이제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손실은 안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게 시세가 날라 그러면 11만원을 11만원대를 돌파해가지고선 이 박스권 돌파해서 이렇게 막 날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모습이 나오기에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있을 때는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매도예요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자금이 있으시면은 조금 다른 종목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냥 초보인데 그냥 어? 에코프로? 그러고 그냥 확 찍은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올 때의 이 매수 찬스를 보고 단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단타의 자리지 계속 계속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좋지만 계속 좋은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가 한 번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는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힘들다 좀 조정을 보이고 오히려 올라갈 자세를 잡으면 더 높은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더 올라가겠다는 신호가 있어야 더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없어요 물론 좋은 회사니까 주가가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가격적으로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냥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지금 종목들 중에 2차전지 중에 급등이 아직 안 나온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분할로 분할 매수로 사시는 게 좋아요 보니까 한 방에 그냥 빡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방에 빡 찍으면은 물론 벌 때도 크게 벌지만은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져요 근데 본인이 초본대 빡 찍어가지고 올라가는 확률이 많겠어요 떨어질 확률이 많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11만원까지 단기간에 한 달 만에 100%가 올랐는데 봐요 딱 한 달 만에 5만원짜리부터 시작했잖아요 여기 5만원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기업 분할 이렇게 하고 나서 딱 5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1만원까지 딱 딱 100% 올랐어요 두 배가 딱 한 달 만에 올랐어요 딱 한 달 만에 급등했단 말이죠 급등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조금 높죠 그러면은 다른 종목적으로 좀 교체 배매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번에 빡 찍지 말고 분할 매수 그리고 분산 투자 요게 훨씬 더 안전빵이고 초보들은 훨씬 더 안전하고 좀 사가지고 마음 졸이지 않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매매를 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요 자 추석 전에 한국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추석 이후에 우르르 하고 떨어지고 나니까 한국조선해양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치 않아도 대부분 가격이 지금 매수가격이 거의 13만원대에요 13만원대의 많은 부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쭉 내려오니까 내려왔다 뭐 좋다 좋다 하니까 이제 사셨는데 그냥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만 해도 그냥 견뎌셨나봐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다가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했죠 자 이 상장을 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100% 가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이제 자회사가 되니까 실적 부분이 나눠지게 되면은 얘네가 좀 희석되는 게 아니냐 더블로 실적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악재다 이러면서 막 떨어졌는데 아직은 주가가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경우들이 많죠 보니까 뭐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뭐 8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코스피 200의 업종 대표주들 지금 조선주도 그랬고 반도체 그랬고 또 뭐 IT 카카오 또 이런 종목들 그랬고 지금 돌아가면서 또 NC소프트 그랬고 하여튼 게임 그 다음에 반도체 IT 또 조선 국내의 대표 업종의 대표주들 최고 대장주들 다 한 번씩 패대기를 치면서 주가를 한번 끌어내립니다 자 물론 이게 계속 나쁠까요? 그렇진 않아요 조선주들은 결국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앞으로도 실적 부분이 이제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이 이 11만원대였어요 이 11만원대가 481선이 있어서 이 481선에서 쌍바닥 나오면서 지지를 딱 보였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는 게 신호예요 쌍바닥이 나왔으니까 신호인데 악재가 딱 뜨면서 빡 하고 깨졌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이야기가 힘든 게 현대중공업 상장한다는 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다 예건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놓고선 중공업 상장했다고 해가지고선 이걸 이렇게 패대기를 친다? 이거는 조금 오바 오바예요 오바 오바인데 어쨌거나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선 쌍바닥 만들어 놓고선 개미들 꼬시려고 쌍바닥 딱 만들어 놓고선 이거를 수직으로 그냥 깨버립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깨졌기 때문에 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반등시의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악재를 다 극복하고선 돌리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일단은 이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자 10만원 이 10만원을 꽉 찍었어요 10만원 라운드 피규어를 좀 안 깨고 여기서 버텨주면서 5일선이 내려와 줄 때까지는 버텨줘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21선 정도 있잖아요 21선 정도 오기만 해도 일단은 또 저항선이 당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5일선 타면 추가 매수에서 반등 나오면은 좀 비중 축소하는 전략 이렇게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이 61선까지 다 내려서 이제 돌리려고 그러면은 올해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61선 그럼 6개월 걸린단 말이죠 돌리려면 그러면은 반등시에 차라리 좀 정리하고 비중 줄이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 비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1선을 일단 기준선으로 반등시에 1차적인 저항선 2차는 61선 이렇게 지금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 무늬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수가가 지금 이제 15만원대가 제일 많아요 보니까 15만원대가 제일 많고 이때의 매수를 15만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셨다기보다는 이때였어 올라갈 때 이때 사가지고 조금 17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안 팔았더니 지금 이제 폭락을 맞았다 자 이거예요 그러면 물론 오늘도 또 떨어졌어요 지금 2단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단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5일선은 안 탔고 일단 1차적인 지지선으로 보는 라인이 11만원이에요 11만원에 241선이 있고요 이게 또 이제 1년짜리 선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랠리가 5월달에 시작됐던 액면분할하고 랠리의 시작점을 알렸던 가격이 11만원대입니다 그러면 11만원 정도에서는 단기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5일선 위에 타면은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V자는 아닐 거고 그냥 반등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빠져나갈 요량이면 빠져나갈 요량이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21선 정도가 일단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15만원을 매수를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아니면 나는 주회장창 들고 갈랜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중만 커졌지 추가 매수해서 비중만 커졌지 수익적인 면에서 빨리 못 올라가요 아니면 신규 매수자는 뭐 여기서 사가지고서 반등이 쬐끄미라도 나오면 언제든지 팔아도 수익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15만원에 매수하신 분 얘기입니다 15만원에 그러면은 나는 아주 장기다 그냥 카카오하고 뼈를 묻을랜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주회장창 들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그 주회장창 들고 갈 비용이 기회 비용이 크잖아요 그럼 그 종목으로 다른 종목을 사세요 다른 종목 갖고 수익을 내고 얘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다가 먼 훗날에 먼 훗날에 이제 15만원에 오면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 팔지 말지를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추가 매수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기 반등 시에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는 방법 하나 아니면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5만원까지 올라오겠다 하고 기다리는 거 하나 자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반등 시에 자르겠다 비중을 축소해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 해가지고선 21선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은 여기서는 분할로 분할로 비중 축소해서 좀 빠져나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종목들 많이 있으시면 사형과 매수과 비중 적어주시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설명 못 드린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